히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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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냄새가 좋네 잘 먹겠습니다! 아직 멍청이 아니에요 인사부터 하나 둘 셋 테리타스태 김영삼 구조로 저희가 이곳의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를 위해 음식을 찾으셨네요 상탈이 부러지겠는데? 그러니까 부러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어류투어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음식 그리고 이게 브라질 음식 그리고 이게 바로 필리핀 음식 웃속이가 좋아하는 새우도 있네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요 저는 되게 즐겁고 너무 신기했던 그때도 진짜 미션 성공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던 브라세오 브라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월드투어를 가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라질에 오전에 가서 저녁에 공연을 하고 다음날 이동을 했어요 네 그치만 그때 우리 고기 뷔페 갔어요 고기 뷔페 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기가 한 10종류 넘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고기가 와 팀 발표를 해보는 게 아 팀이 나와요? 제발 제발 우조넷이야 네 제발 홍석 옌안 너무 세다 이거 외국인조네 외국인조 어벤져스 아니야? 제발 우석이랑만 다른 팀이었으면 좋겠다 왜왜왜왜왜 저도 왜왜왜왜왜 저 진짜 잘해요 브라질 브라질 컴온 후이님 여원님 브라질 브라질 브리슨너이스 그거 아세요? 저 필리핀에 살았잖아요 오 맞네 3개월 영어 밖에 안 썼어요 저희 브라질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원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외우는 거 하나는 되게 잘했던 멤버였던 거 같아요 암기 과목에 강했습니다. 팀에서 멘트를 굉장히 빨리빨리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딱 보고 금방 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즈! 조언 같은 거 해줄 게 있을까요? 형님, 선생님이 해주세요. 직감을 따라가세요. 네? 네? 우석 씨는 혀 먼저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구는 하나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fang Herbert Hoax z pitches 아이스 펫탈 라 프랑카 에스도 모이드 진오보 유효 너무 세 philosoph 렉티락 두 두 렉티락 어려워 차돌락 짱한 락 피카칸 짱한 불기 짱한 락 피카칸 짱한 불기 짱한 불기 Not bad not bad 일단 저희 여완 후위 팀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홈스테이 하던 그 시절 역시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홈스테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되게 잘 알아요 옆에서 현지인들이 같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양옆에서 그 정도로 거의 완벽하지 않았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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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먹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언어는 마음이거든요 Beyond the language Beyond the language 예스 만점이 한 팀이 일단 나왔거든요 야 우리다 우리다 야 이거 무조건 우리다 예스 퍼펙트 브라질 유니버스 보고 있나 1등 발표 필리핀 팀이 꼴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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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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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見 너 맨날 담을 yor 옛날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No mercy 합찍고 프라이베시 네가 뭐라던가 내 아무 상관없고 또 꺼낸 말랑꽃가 내 꿈속에 한 송의 데이지 매우 아무 탓해리든 하나 없을 뿐인데 발이 나았고 아이스페탈 라브랑카에 속도의 빛이 높은 검은 봉오버 삼파이 맛뿐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맹치라 맹치라 두두뱅치라 맹치라 맹치라 두두뱅치라 맹치라 두두뱅치라 맹치라 두두뱅치라 다들 사랑해 baby 미안해 밤이 늦었어 왜요 어떠하얀 블룸마그 움갑건 아이스페탈 맹정신은 아니야 와 라꼴 맬아 알랄라 바지 그나그 웨 안 낭낭 어우 안 푸소 양푸소 남몸 보다 쿡티어 먹어야 많은 샤도돈 아테너러 치 사랑했는데 고작 있게뭐 빈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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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한의 우수 거짓말에 눈물 지는 사람 두 슬픔 우는 바람 새 야야야 멀리 날아가야 거짓말에 눈물 짓는 사람 거지가 사고의 능한 사람 가뭄 바깥 문자리 두 대여겨주겐 락잉 마사카 가뭄 봉아 부딪히다이시 파리 남미어대 검은 봉업을 죽던 나이 사랑할 수 있게 행복해자 사랑할 수 있게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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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긴박했습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 우리 2등 나 2등이면 괜찮아 1등 아까 했으니까 2등 하자 뒤에서 1등? 저희는 노래 불렀어요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대로 음악방송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가지 유니버스 분들의 응원을 정말 많이 듣고 지금 데이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만점이 2팀이 나왔어요 야 우리다 수고했다 이거 대별 비료 없어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아 브라질 오 랄라 한 번 더 기회를 해주시... 하하 몇 개 틀리셨을 것 같고 두 개요? 마이너스 1 오 어 거의 하나 틀렸구나 죄송합니다...파트 두 mundo 여기 연락 일단은 감정 감정 와 재능 재능 아 재능 아 타고난다 사실 뭐 저희는 그 래퍼가 아 저희도 래퍼가 있네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석이랑만 다른 팀이 되면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을 드리는 게 이제 제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랩이 아니 유튜브 파트도 어려워요 방금 후영이 말했던 것처럼 음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발음이 변명이 너무 깁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같고 또 거기 발음을 맞추다 보니까 또 네 박자가 또 안 맞는 거 같고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시림 시림 우리 후이 형 먼저 한 입 아 그런 게 있어 아니야 그냥 야이 너는 후이 형 먼저 한 입 이빈아 벌려라 와 야 그런 거 하지 마 아이 진짜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부드러워요 야 이거 먹어 진짜 맛있지 소고기 맛있네 소고기야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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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팥이랑 내가 또 콩 좋아하거든 진짜 맛있는데? 콩은 좋은 단백질 원이거든요 소고기 너무 맛있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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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 안 먹고 와서 당연히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소고기 야 음료수 싶은 딸기다 이거 이거 수박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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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거다 저희가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필리핀 갔을 때 수박 주스 1인당 한 3개씩 맡았거든요 맞아 맞아 우리 진짜 수박 주스 원샷하고 리필하고 그랬어 근데 그 맛이네 이 음식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소고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감사합니다 버릴 게 없어요 새우는 바로 그냥 오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필리핀 유니버스가 영원히 먹는 거 보고 진짜 행복해하시겠다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저희가 오늘 또 영광스럽게 1등을 또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1등 만찬 같네 우와 저희가 4년 만에 좌절 1등이었는데 좌절 음식 하나씩 들어 자 자 리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펜트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흥이 형을 위하여 진흥이 형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아쉬운 건 혹시 없으신가요? 있어요 많아요 너무너무 아쉽죠 일단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브라지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다 같았던 나라들인데 또 저희 팬분들께서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도 저희가 알고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저희를 그리워하시지만 저희도 진짜로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서 진짜 보고 싶어요 너무 공연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또 아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음식 별로 없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하나 더 빠져 이런지 너무 맛있어 이거 안 먹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를 그리워하는 유니버스들을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얼른 좋은 날이 와서 펜타고니 여러분을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고였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쌤 감사합니다 펜타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먹자 아 배불러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돼 자 수박주스 이거 맛있어 콩이 맛있다 그치? 아 진짜 배고 봤구나 차가운 롤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이쪽으로 이거 안녕하십시오